엠카운트다운에 약 2년만에 엠카운트다운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와서 낯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좀... 뭐 이게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점은 사연장 녹화 때 팬분들이 우리 피드들이 안 왔는데 이번부터는 사연장 녹화할 때 피드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소리가 이제 1순위로 기대가 되고 진짜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응원소리를 받으면서 무대를 하는 거랑 그냥 텅 빈 응원에서 이건 좀 다르긴 해서 더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번 할 수 있는 거, 4번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응원소리를 받으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엠카운트에 왔습니다. 긴장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크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가지고 또 저희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게 행복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나오는 온앤오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안녕.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헤어벼 덮고 있잖아. 확실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루틴이 있어요. 마음을 가볍게 해준 루틴. 스트레칭, 연습, 스트레, 웹분. 아 그리고 세 가지? 네. 또 오랜만에 음악방송인 만큼 더욱더 완벽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엠카씨. 네. 뭐하고 계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중이시죠? 네. 왜 이렇게 목걸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저희 컴백 무대인데 잘할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핸드에서 지금 헤드로 바꿨잖아요. 네. 일주일만. 오른쪽 각이 좀 마이크에 가려지더라고요. 핸드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각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아 오른쪽에 진짜 모든 걸 바쳤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잘 파이팅 해봐요. 파이팅. 조지씨. 아니에요. 갈게요. 무슨 일이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주 신납니다. 신나요? 뭐가 신나요? 오늘 이제 엠카컴 컴백. 무대를 아주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부셔지면 다음 무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무자구를 부실 정도로 열심히 하면 다음 부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 아 진짜 열정 좋습니다. 좋아요. 이날만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어. 올해. 스킬들을 많이 늘려놨죠. 네. 마지막 쯤에 브릿지에 또 샤우팅을 날리잖아요. 오 예. 그게 몇 옥타브죠? 그거는 높진 않아요. 신고할게요. 많이 올라가죠. 네. 힘들어요. 네. 오늘 파이팅. 파이팅. 안녕. 오늘 또 청량. 또 청. 그리고 베이지. 베이지라고 하나요?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 느낌으로 또 이렇게 입었는데. 또 어떤 무대가 끄면 진짜 되게 기대가 되고요. 내심이 준비한 만큼 즐겁게 찍으면서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사라졌어 지금. 네. 오. 네. 우리 유하고 또 제이어스 형이 정말 저희 퍼포먼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오 뭔가 지나갔다. 누구세요? 네. 연습한 이상. 네. 또 그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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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는 거 봐줬더니 왜. 저게 멋있는 거야. 또 안 보는 데에서 열심히 한다 이거 아니야. 무대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둘 셋. 화이팅.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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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컴백 무대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조금 평소보다 스트레칭을 두세 배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스트레칭 잘해주고. 활동 첫 무대는 좋은 무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우. 형들은 유사한테 자랑스러운 형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승진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생각 좀 해봐야 돼. 아. 아 안돼 안돼. 역시 양반은 모르겠다. 찡겼어. 찡겼어. 호랑이 얘기하면 온다던데. 사실 오늘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모니터에서 확 재보낼게요. 네. 오늘 모니터하는데 형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표정 카메라 날렸는데 뭘 하는 줄 알아요? 아유 귀여워라. 귀여워서 어유 귀여워라 이랬는데. 귀엽다는 말 싫어가지고 형 영상 보다니 아유 귀여워라.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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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네는 뭐다 다 형들한테 배우는 거야. 제가 하는 행동이 뭐다 다 형들이 하는 거다. 배운 건 아니. 다 가르쳐준 게 없는데. 하여간. 사실 또 이게 또 유를 사랑하는 형들의 마음입니다. 아 저는 휴진이 형이나 재영이 형처럼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니 휴진이 형 다 제발하게 이거 올렸어요. 내 셀카라고. 오랜만에 딸기 쿠키 스무디. 한 입만.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한 입 주세요 형님. 한 입 주세요 형님. 그래 아오야.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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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칼로리가 겁나 높아요. 먹어 먹어 먹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오늘은 스트릿 작자인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뒤에 LED도 배경화면도 해외고리 같은 그런 배경이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께서 멋진다고 들었는데 또 함께 힘을 내서 사전 녹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팀백하고 다음 주에 음악방송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좀 더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주 때 바로 하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1주일 동안 잠깐 충전을 하고 2주 차 때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 더 긴장이 풀리는 느낌.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아주 걱정한 것도 있고 우리 퓨즈분들에게 든든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무네도 화이팅. 맛있겠다. 맛있겠다. 핸드폰 들어있어. 뭐 드시고 계신 거죠? 치킨.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 네? 네? 다이어트가 뭐지? 프라이드가 최애 치킨인가요? 막년무는 거 안 먹어요. 진짜? 한두 개. 한두 개? 왜죠? 셋째 짜리 아닙니다. 오리지널을 투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앤오프 오리지널도 춤춰줄 수 있어요? 옥으로 들어있어요. 오! 다 기억하네? 오 좋아요. 그냥 먹었다. 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 뮤직뱅크. 지금 준비를 막 마친 상태고요. 치킨은 사전 녹화가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또 제대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조금 먹었어. 진짜 절제했어, 절제. 완전 절제. 얼른 텐션을 올려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침에 출근길을 했는데 방향이 달라져서 사실 당황했어요. 여러 가지 음방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보고 나서야 적응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요. 아,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오늘 고마웠다. 너 때문에 힘냈어. 사랑한다. 어, 항상 그래요. 벅차올라. 요즘 퓨즈만 보면 제 마음이 벅차서 또 무대에서 이렇게 감정 표출이 되는데 그걸 퓨즈가 느끼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느끼시는 분들은 어, 샵 제이, 해시태그 제이어스 해시태그 느껴. 무대를 느껴. 땀 깨주시는 거예요? 해시태그.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제게 한마디 해주세요. 심준아 너희 무대는 최고야. 예를 들어. 무대에서 또 제가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해서 밥 먹어줘. 그러면 맛있는 식사 한 번 해줘. 바로 갑니다. 바로 다음 콘셉트 오녀노프 노래가 이제 푸드 파이터로 이제 어쨌든 표제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세요. 안녕. 네, 자 지금 오늘은 음악 중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착장인데 이거 사실 뮤비 때 입었던 건데 이거 이 의상을 뮤비 때 입을 때는 여름이었어요. 완전 더운 날씨였는데 가을 느낌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을 바람이 분담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같아요. 네. 날다람쥐 김 놓고. 제이어스 형 한 번 보시면 그 저희가 이제 첨자켓, 청바지 이런 거 입는데 그것보다 사실 색이 또 진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으른스러운 청량? 음... 이렇게 있어요? 형님은 기특해서요. 아예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스폰스 때 막 중심이 왔던 거랑 대기를 하면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챌린지 문화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의 지금 무대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과 챌린지 그것도 또 연습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하면 좋은 것은 안무 습득력이 빨라집니다. 안무도 따고 디테일도 따고 이런 게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잘 알아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진짜 생각보다 한 여정도까지 가까이 카메라 가면. 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음악은 또 주작권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5, 6, 7, 9 4, 6, 7, 8 4, 9, 9, 9 5, 6, 9, 9 2, 3, 4, 6 타로 그녀의 참치 그러면은 흥릉망에 그 흥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전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꾸준히 틈틈이 해주면 좋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노래도 결국엔 틈틈이. 어깨가 너무 좋아 보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MZ 셀카야. 어깨가 너무 좋아 보이네. 어깨가 너무 좋아 보이네. 어깨가 너무 좋아 보이네. 이게 MZ 셀카야. 어깨가 너무 좋아 보이네. MZ 안 할래. 나랑 안 맞아. 저는 MK이지 MZ가 아니에요. 쇼 음악 중심. 음악이 중심이 됐다. 수고했어요. 오늘 엔딩이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아. 귀엽게 안 할래 했는데. 인기가요에서 제가 오늘 뭐 했는지 TMI를 제가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또 이현과 MK 와이엇이 먼저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순서가 되어서 효진, 유, 제이어스가 인기가요 매점에 갔습니다. 인기가요 오면은 옛날에 이렇게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기가요 전날에 그 샌드위치를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그걸 인기가요에서 파는 건 어떨까요? 괜찮은데? 그치. 부리부리 이시 샌드위치. 월급 좀 떼주세요, 50%도. 내가 갈게요, 가서. 좋아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나 보이니? 아예 안 보이는데 보이나 보다 보이나 보다 간다 보다 간다 어 어 보이나 보 보이나 봐요 보이나 봐요 네 고개를 또 비집고 들어와서 보고 앉아야겠어 I'm checking all right 아 아 아 와우 네 오늘은 첫 번째 주의 인기가요회 마이집입니다 도현 오늘 잘 나온 거 같아? 오늘 사전옥가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저도 그리고 무대도 그렇고 되게 잘 맞기도 했고 잘했습니다 다 오늘도 역시 우리 토가 베스트 메인 댄서라니야 발음이 조금 느끼합니다 오늘 잘 지켜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안 찍을게요 안 찍을게요 오케이 와 진짜 진짜 안 찍네 저기요 망고 씨 어 네 뭐예요? 너를 만나 그 이후로 흡수 좋네요 시 시 자 너무 또 이쪽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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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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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해 따뜻한 이해로 다 나눠줘서 힘들어. 어. 이거 뭐야. 여기에서 찍는 거 어때? 여기에서 찍지 않잖아. 왜냐면 자영광이라서. 어, 자광. 자, 오늘도 옵니다. 엔지. 오케이, 엔지. 그거 찍을 때 재영이가 앉아야 돼. 어? 앉아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 하나 내리고 약간 이렇게 앉아야지 그게 진짜. 어, 그치? 그치? 뭔지 알지? 거의 저거는 그. 이 lubang은 진짜 나는 거 같아, 오늘은. 오오오오오.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면 마이옷씨. 이걸 찍어준 유, 유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재영씨에게 한마디. 고마워요. 오, 이것도 잘 나왔다. 색기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뺀 느낌이 좋아요. 주는 게 chủ지 않을까? 봐봐요. 이거 있는 거고, 빼면 살짝 약간 이런 감성이야. 있는 거. 응. 살짝 뺄게요. 뭐야? 그걸 왜 물어봐. 하나 더. 오케이 됐어. 뭐, 딱지치기 해? 딱지치기요? 나도 할래, 해줘. 어, 잘랐습니다. 께사지, 께사지. 나도 해줘. 이게 뭔 사진인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 이게 뭐야? 애호박 같이 나왔는데? 맞나요? MG가 정확하게 어떤 컷을 찍는지 난 잘 모르겠어. 밀리터리 존. 군대 존.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도 MG야. MG이긴 하지만 넌 그냥, 너는 MG 문 지기. 여기 문 앞에서 문을 지키지. 예스. 이게 바로 힙합. 너는 지금 멀지? 난 가깝지. 요, 인기가 MG. 인기가 매점. 얜 지금 뭐지? 난 너를 MG. 난 너를 만짐. 오. 어? 지금. 미션 너무 멋진. 이게 바로. 이게 MG라 점점 멀어진다. 너의 웃음. 네 향기. 내게 난 순간 느껴진 사랑. 내 깁자. 드디어 컴백 첫 주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좀 약간 부끄럽긴 해. 나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음방 이런 데 무대 하기 전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표주분들 있는 게. 아직 좀 아깝는 줄 없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말이 없어도. 되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물론. 오신 분들은 아니라.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응원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든 어디서든. 세계 곳곳에서. 응원해주시면. 이 마음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방송. 한 주를 이렇게. 돌았는데요. 사전 녹화도 하기도 하고. 생방송도 하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저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네. TV로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어. 우리 퓨제들이. 저희랑. 마찬가지로 좀.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아 괜찮았다고 하시네요.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무대를. 꾸며 나가서. 우리 퓨제들.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